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67페이지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에 대해서 최근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에 대해서 두 번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상에서는 지금까지는 거의 인용이 안 됐던 내용인데 표현을 해줬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성격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점퍼의 입지의 8가지 원칙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은 이거는 체크리스트법이에요 점퍼가 입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킹해야 될 항목 아시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접근성, 가시성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을 정해주고 그 항목에 대해서 체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애가 아주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8가지를 우리가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여러 개의 지역 후보 중에서 가장 적합한 지점 그리고 경쟁이 최소화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죠 그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거래 지역에 대한 적합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점퍼가 입점을 해서 자발적으로 고객을 유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충동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점퍼가 있고요 아니면 공유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퍼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 내가 고객을 흡인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맞는 입지를 선택했지만 만약에 매출이 발생해야 된다면 공유할 수 있는 점퍼가 있는 곳에 점퍼가 입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충동적 구매 같은 경우는 주로 역이나 터미널이나 공항이 있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 같은 데 하면 신문 가판이라든가 간단하게 책이나 이렇게 판매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장시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지루하면 저거라도 읽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순간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충동적인 구매를 유발하는 애들이 그런 곳에 입점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객의 중간 유인이라고 해서 기존 점퍼하고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있는 곳이 있을 때는 이 중간에 입점을 해서 이 고객을 중간에서 차단, 흡인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집중적인 흡입력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용지경제학 또는 잠재적 발전성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강조한 것은 양립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양립성이라는 것은 인접 점퍼 간에 고객의 통행을 방해받지 않고 고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명동 상권과 같이 이렇게 블록화된 상권 안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더라도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쇼핑할 수 있는 곳에 점퍼가 입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용어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 기법 또는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 기법은요 이거는 상권의 규모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퍼를 찾아오는 고객들 있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점퍼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존을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존을 이렇게 구액을 나눠가지고 이 점퍼의 전체 매출액에서 한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1차 상권이에요 그리고 2차가 한 15에서 한 20% 정도 그리고 이제 3차가 나머지 기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로 주요 고객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는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점퍼에서 세일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판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죠 그렇게 해서 광고미 판촉 전략을 수립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상권의 규모를 파악할 수도 있고 점퍼의 확장 계획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분포하는 거를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하는 거예요 지도상에 그래서 그걸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 기법이다 얘는 시험상에서 한 번 나왔던 설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용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공간근비의 원리가 있죠 이 공간근비의 원리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한 도시가 있었을 때 도시 지역 내에서 점퍼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애들이 있고요 아니면 떨어져서 입지하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애들도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 점퍼의 유형별 분류라고 해놨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하는 게 집심성 점퍼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집재성 점퍼라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산재성 점퍼라는 게 있고요 예, 국부적 집중성 점퍼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요거 세 가지는 우리가 동정업종의 점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동일한 업종의 점퍼 가운데 있죠 예, 얘네는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은 의류나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이죠 산재는 떨어져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애들 있죠 그러니까 뭐 담배 가게라든가 세탁소라든가 이발소, 목욕탕 뭐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기구라든가 어구점 같은 경우는 그죠? 농업지역하고 그다음에 어천 있죠 예, 그쪽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을 때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퍼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애들이 이제 백화점 이런 애들이죠 옛날에는 백화점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서울의 도심 명동에만 집결이 돼 있었던 거죠 그때는 소득이 많지 않을 때는요 가장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입점을 해서 흩어져 있는 고객을 거기서 끌어모았을 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끔 가다가 그냥 지문 정도로 나오니까 제목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종률별 입지라고 얘기하죠 예, 거기에 따라 우리가 편의품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내품점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문품점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편의품이라는 건 지금의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우리가 편의품이라고 얘기하고요 선내품이라는 건 비교 구매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선내품은 쇼핑 굿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비교하듯이 그죠? 여러 개의 제품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거고요 여기는 스페셜리 굿이라고 해서 이건 하나의 브랜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매 빈도는 떨어져요 예, 대신에 이윤율은 높아지죠 비싸니까 예,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편의품, 선내품, 전문품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전문품은요 물건을 구매할 때 시간과 노력이 있죠 예, 얼마든지 투자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분들이 유럽으로 명품 쇼핑하러 가듯이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물건을 구매하러 갈 때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러 갈 애들이 전문품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퍼의 성격 정도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선정 단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학자 되시는 분이 상업 입지에 대한 거를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선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소개를 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이론에 의하면 제일 먼저 부지선정 단계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요 기존 부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백화점을 새로 개점하려고 하면 개점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기존 점퍼로부터 한 개 점퍼의 수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 요구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최소한 고객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지역을 선택해야겠죠 그랬을 때가 수년가가 0 이상이 되는 수준이라는 거는 일종의 초과 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두 번째가 도시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존 부지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 분석을 할 때는 이거는 경쟁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구한 수년가 있죠 수년가가 이게 플러스인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년가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미 기존의 경쟁 점퍼가 들어서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근린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출 가능액을 추정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인구가 많다고 해서 구매력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중에 대상 근린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는요 근린 지역의 지출 가능액과 점퍼가 유지되기 위해 최소 요구치를 비교해서 차이가 가장 큰 근린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앞으로의 매출 신장이나 발전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상 부지를 선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선정 단계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인용이 된 적은 없고요 그 밑에 보면 대한부지의 분석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부지 선정 단계가 있고 부지 분석이라는 것은 뭐 얘기하냐면 이게 가능 매상고를 우리가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율법이라고 있고요 이게 가장 주관적인 방법이죠 고객이 존재하는 상권의 범위를 임의로 설정해서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유추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유추법을 우리가 적용하기에 앞서서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기법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력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죠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든가 레일리의 모형이 있죠 이거를 가지고 매상고를 추계하는 게 허프 모형에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회계 모형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이 회계 모형법은 지문으로 한 번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뭐 이런 거죠 이게 변수가 하나만 있으면 단순 회계 분석이고요 두 개 이상의 변수가 있으면 다중 회계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A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X1, X2 이런 애들이 바로 변수가 되겠죠 얘는 종속 변수고요 얘는 독립 변수라고 그러죠 이 독립 변수에 변하게 되면 종속 변수가 매상고라고 했을 때 매상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변수가 하나면 우리가 수작업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둘 이상이 되면 컴퓨터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독립 변수의 변화가 종속 변수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를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회계 모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끝으로 나오는 게 체크리스트라는 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체크리스트라는 것은요 여기는 대규모 점포, 대형 점포의 매상고를 추기하는 방법이고요 체크리스트법은 규모가 작은 점포 또는 이런 애들을 쓸 때 보조 자료로 쓰는 게 체크리스트법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을까지 토대로 해서요 우리는 이제 시장론에 대한 거를 마무리를 하신 거고요 이제는 72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정책론에 대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셔야겠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기본 이론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동산 정책론의 출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31회 시험에는 7개, 30회 시험은 6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이론이 많이 나와도요 내용은 어렵지 않게 구성이 되니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책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그리고 왜 정책의 기능이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여러분들 시험 목차가 제일 처음이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토지 정책 세 번째가 주택 정책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조세 정책 이렇게 돼서 저희가 그냥 정책의 기능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는 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데 이유는 뭐가 되냐면 일단은 이제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가지고 시장 자체가 불안전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보니까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시장 개입 이유에 보면 먼저 정치적 기능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주택 서민이나 아니면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이라든가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정부는 자꾸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시장 안에서는 그 사람들을 위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달성하게 해서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환경을 주거 수준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 등의 역할을 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원래는 시장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교환이라든가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게끔 해주는 게 시장의 역할인데 시장의 가격을 매개로 해서는 그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누가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 시험에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거기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근래 보면 꾸준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접 개입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정부가 시장 기구의 직접 시장에 참여해서 수요자 및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로 물어보는 것은 직접 개입 수단을 물어보는 거죠 간접 개입 수단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 명시를 해놨죠 공용 개발했을 때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토지은행 제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공공투자 사업 또는 도시재개발 사업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만히 보시면 일단 공이 들어가면 무슨 개입에 해당이 된다 직접 개입 방법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 직접 개입과 더불어서 많이 물어보는 게 간접 개입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간접 개입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에 대한 조세 정책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 있죠 그래서 각종 부담금에 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개발부담금제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라고 있죠 그런 것들도 이런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금융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대부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DTR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금융규제 같은 것들이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1차적으로 구별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토지용 규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지용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토지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정책 수단으로 쓰는 게 용도 지역지구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시험에서 인용이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정부가 개입을 할 때 거꾸로 정부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임대료 규제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럴 때 정부의 실패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양보다는 적은 양이 거래되게끔 시장이 공급되는 양을 줄어들게 만들어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부의 실패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의 시장이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더 저해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균형 상태로 거래된 시장에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균형 거래량보다 적은 양이 공급되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여러 번 시험에 인용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부분은요 거래 계약의 체계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6월 달부터는 민간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그게 또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주고요 월세도 얼마를 정해주고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을 시키면 일단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그래서 이렇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아마 민법에서 인용이 되는지 아니면 학계론에서 민법에서 나올 만한 수준의 것은 아닌데 민법에서 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정리 정도만 일단 해두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문제를 풀 때 그 때 한번 다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정리했고요 그래서 여기 정부의 시장 개입의 수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별을 해줘야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 실패하고 원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실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시장 실패라는 것은 결국 시장 기구라는 게 가격 기구 가격 기구를 얘기하는데 이 가격이 생산자고 소비자의 경제적 동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때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예요 그럴 때는 이 가격이 시장에서 신호등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매개로 해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생산과 소비가 결정이 될 때예요 이게 균형 가격화에서는 이게 일치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의 실패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시장의 실패라고 얘기한다는 경우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갖춰줘야 돼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는 외부 효과나 공공재 문제가 있느냐 없다라는 가정으로 이론을 전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를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했을 때 그 원인에 또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저희가 시장 실패의 원인에서 나올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불안전 경쟁 시장이죠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가 있었을 때 소수의 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윤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을 생산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게 됐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불안전 경쟁 시장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요 비용 체감 산업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독점 형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철도 공사 이런 쪽에서 전국의 모든 철도 노선을 다 깔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SR도 있고 KTX도 있고 그런데 SR은 고속철만 KTX는 일반 기차까지도 다 하는 거죠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기차 노선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추가되는 큰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1인당 운임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이 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인 들어간 비용은 다 투입이 된 거니까 그런데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죠 전국에 철도 노선을 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철도 공사에서는 그거를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철도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게 되면 민용화가 되면서 공사에 대한 부분은 빠져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까지는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기관도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경우죠 정보가 부족을 하다 보면 거래 가격이나 이런 것에 불안함을 많이 느끼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필요한 것보다 적은 양이 거래가 되면서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제목적인 수준만 언급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시험에 별도로 단독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4번의 공공제하고 5번의 외부효과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시려고 하면 공공제 또는 뭐가 있다 외부효과에 대한 건 따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럼 그중에서 이 공공제라는 것은요 최근에 얘가 단독적인 문제로 나왔죠 얘는 일반제와 다르게 비경합성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배제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비가 빠지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공공제는 일단 시장에 공급이 되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공동소비가 가능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대표적인 공공제가 국방 또는 치안 서비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동소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비배제성이라는 것은요 이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무임승차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무임승차자들은요 공공제를 통한 편익은 가져가면서도 거기에 대한 만약에 비용이라든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라고 그러면 공공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공공제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를 하게 되면 항상 적은 양만 조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게 되면 항상 과소생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공공제는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과소생산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공공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뭐를 유발하냐면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공공제가 공급이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줄 수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줄 수 있어요 그죠? 긍정적인 효과가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부정적인 효과가 개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원전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 땅값이 떨어지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발 이익과 개발 손실에 대한 것까지도 최근에 여러 번 시험에서 인용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일단 과소생산의 문제 그래서 공공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외부 효과의 문제가 유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원인에 대한 건 여기까지 한 거고요 외부 효과는 또 우리가 별도로 정리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74페이지 하단에 있는 외부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